우리 동네 빈 공간을 활용해서 더욱 가깝게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. 바로 이곳 화성시 비봉면사무소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인데요. 오늘 이 작은 도서관의 개관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?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화성시 비봉면에 내 집 같은 작은 도서관이 조성됐습니다. 국민의 독서 문화 지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화성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. 2016년 8월 31일 화성시장 최인석 우리 서구 지역도 이제 우리 학생들도 당당하게 배우고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멋진 환경이 조성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.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문화 쉼터이자 문화 놀이터로서 각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. 이렇게 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어주는 작은 도서관을 함께 둘러보셨는데요. 이런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통해서 책으로 행복해지는 도시 화성시를 기대하겠습니다. 화성온TV 오민지였습니다. 교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